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제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71명, 오늘은 오전 10시까지 28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0명이 추가됐고, 3차 백신 접종 완료자는 81만 5천여 명, 접종 완료율은 45.8%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첫 소식, 이지현 기자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손님이 늘었던 한 식당. 하지만 또다시 영업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저녁 시간에는 태블를 꽉 찼었는데, 지금은 한 반절? 전라북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자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행정명령을 따른 지역 소상공인 6만여 명에게 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지급은 24일부터입니다. 1차로 1월 31일까지는 시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시설 영업주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2차 지급을 시작했지만 손실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상 80만 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돼서 좀 힘들죠, 쩍죠. 그게 방역수침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전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90명 안팎에서 70명대로 떨어졌지만 가족이나 지인 간 전파는 여전합니다. 소규모의 집단 감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누적 225명, 의심 환자는 228명으로 6명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